삼성전자와 삼성 메디스는 올해 키메스에서 다양한 의료기기와 영상 진단 솔루션을 선보입니다. 먼저 RS8호 프리미엄 초음파 기기를 선보이고 중저가에서 프리미엄까지 전체 풀 라인업을 구성해 라이브 스캔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엑스레이에서는 GC85A로 지난해 11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저설량 기술을 선보이는 엑스레이를 선보입니다. 이처럼 의료진과 환자의 편리성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올해 키메스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.